피카츄 영화 개봉! 엄청 기다렸는데 안녕하세요 피카츄 영화 티켓이군요? 같이 온 건 누구죠? 아가씨? 제 친구들이에요 알았어요 친구들과 들어오시죠? 영화 재밌게 봐요 포킷몬! 영화관에 온 걸 반영해! 이게 뭐지? 보자 진짜 피카츄잖아? 안녕 아가 됐어 피카츄! 우리 더 이상 친구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지? 내 공간에서 다시 발바닥이든 발톱이든 별 생각하지마 내 포켓몬! 여기 촬영 안 되거든? 넷에 포켓몬 아가 가자 잠깐! 포켓몬 있나요? 네! 제가 금방 보여줄게요 너로 골랐다! 포켓몬? 아야! 포켓몬 진짜 웃기다니까 해도 돼? 가라! 프린! 귀여워라! 좋았어! 가자 포켓몬! 경호원이 완전히 반했네요 지금 쟤네 뭐하는 거야? 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경호원이 지금 꼬신 거야? 이건 못 피할걸? 그래! 내 포켓몬! 맥스! 일어나! 일해야지! 당연하죠! 사장님! 파일이다! 그래 포켓몬! 네가 딱 필요했어 가자! 우린 드림팀인가 봐 봐 안녕하세요 안에 가고 싶어요? 포켓몬 있나요? 혹시? 있어요? 아쉽네요 나도 포켓몬 있는데 너를 골랐다 파일이! 감당할 수 있지 그치? 어? 안 돼 이거 하겠다고 안 했어 그만 둘래 그럴 줄 알았어 가라! 꼬마돌? 큰일 날 뻔했네 우와! 엄청 세고 엄청 사납잖아 우리도 할 수 있지 프린! 가자! 안녕! 문제 있어요? 가라! 프린!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거야 진짜 루즈들이네 진짜 루즈들이네 좀 멋져보자 프린! 그만! 포켓몬 너로 골랐다 피카츄 피카츄 니가 스타야 신사 승객 여러분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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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완전히 팬이야 피카츄 잠깐 그만해 멈춰 멈추라고 그리고 너도 나도 사인해 줄 수 있어? 제발 넌 슈퍼스타야 피카츄 고마워 나한테도 해줘야지 나한테 있는 거 좀 봐 피카츄 사인이야 뭐야? 파이리 너 질투하는 거야? 과자 다 먹었네 어? 팝콘 제발 그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니 여기 아무도 안 볼 때는 안에서 뭐하고 있는 거지? 콜라 콜라가 최고야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런 실수 프리 미안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저 포켓몬 없어요 안에 무슨 일이지?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태용 잘 서봐 프리 저기 프리 가야지 알았어 안녕하세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제 티켓이요 좋아요 포켓몬 없죠? 당연히 없죠 좋아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잠깐 불이다 불이다 잘했어 바이리 큰 팝콘 큰 팝콘 20달러요 고마워요 포켓몬 포켓몬을 여기 숨기면 아무도 못 보겠지 중요한 건 이걸 누르는 거야 됐다 잠깐 포켓몬 없죠? 내가 사지면 어쩌려고? 여기 뭐가 있나? 팝콘? 나 치즈맛 제일 좋아하는데 못 알아봤잖아 그래 치즈가 최고죠 그럼 들어가도 돼요? 고마워요 고마워 아니 아니 안 돼 타이밍이 안 좋아 프린 제발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제발 파이리 제기라고? 좋지 아니 아니 안 돼 뭐야? 경원이 포켓몬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야? 응 계획 빌어 넘어가자 포켓몰 가슴 넌 천재야 안녕 여기 제 티켓이요 물론이죠 포켓몰은요? 단어도 없어요 확인도 되죠? 이제 제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 나가 뭐야? 아이디어 뱅크? 다 소용없잖아 좋았어 아무것도 안 들리네 프린 초타임이야 불러 가위 바위보 슛 이겼다 난 멋져 그리고 낮잠 게임 좋았어 이제 가자 여기 우리 티켓이요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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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떼 사람들 다 재워버렸잖아 이상하다 어디까지 했더라 뭔가 생각해야겠어 어? 경원도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이 있네 놔 이 괴짜야 천재인데 그니까 런 여기 티켓이요 영화 보러 갈까 파이리 어? 신난다 가도 돼? 제발 안 돼 영화관에 포켓몬은 안 되거든 됐어 드디어 안에 들어오는 거 성공했네 병원이 우리 들여보내줬어 고마워 친구 새로운 영화나 보자 포켓몬 대회가 한창이에요 필이랑 샨이 겨루고 있네요 누가 이길까요? 샨에게 카드가 더 많아요 불쌍한 필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잘 봐 나에게 비장의 무기 포켓몬이 있지 잘 보고 잘 가라 피카츄 쟤 부셔 이런 내 카드들 이제 다 내 거야 네가 졌어 샨 카드 한 장밖에 안 남았네 헬멧이야 헬멧? 진심이야? 고마워 네가 내 포켓몬을 강화시켰네 끝이야 잘했어 피카츄 넌 최고의 포켓몬이야 너 이런 포켓몬 절대 못 가질걸 샨 힘내고 잘 가 루저 멋진 동그란 장비군 신기한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 플랜 B로 넘어가 보자 방망이 플랜 K 카타나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 너무하잖아 어 미안 아 부드러워 네 귀여운 귀 좀 봐 피카츄는 음식 안 나눠 먹어 나 간식 좋아해 아하 나 가는 중 우와 오레오? 음식? 음식이 어딨지? 아무것도 없잖아 피카츄가 공기를 먹을 순 없을 테고 어 알았다 내 포켓몰 이런 사라졌잖아 피카츄 어디 있어? 피카츄? 이런 내 아기 피카츄가 사라졌다 더 이상 올 순 없어 내가 널 찾을게 내 노란 친구 피카츄가 사라졌어 피카츄 잡았다 너 숙자지 도와줘 동물 통제 작동 중 도와줘 안돼 내가 찾을게 저거 뭐가 든거지? 내 스스로 지켜야겠어 뭐야 새 포켓몬이잖아 우와 야도란이다 똑같이 생겼네 포켓몰 안으로 들어와 새 친구 건강한 채소 좀 사자 싫어 난 네 보리랑 닮은 과즙가득 토마토는? 아니 샐러드? 과자 건강한 채소? 탄산 나 간식 먹고 싶어 제발 안돼 우리 건강한 음식 먹는거야 안녕하세요 잠깐 누가 이 간식 다 넣은거지? 피카츄 안돼 피카츄 이거 더 살게요 건강한 음식은 별로긴 하니까 야도란 야도란 나와라 피카츄 차는거 좀 도와줄래? 제발 응 물론이지 야도란 찾기 시작하자 어서 야도란 우리 포스터 우리 포스터 우리 포스터 최대한 많이 붙여야 돼 뭐야 뭐야 너 왜 은퇴한 달팽이처럼 움직이고 있어 일어나 일어나 야도란 우리 피카츄 찾아야 된다고 일어 미안 푸린이다 흠 안녕 내 포켓벌 안으로 들어와 그렇게는 안되지 이 포켓몬은 내거야 그럼 포켓몬 배틀하자 가라 푸린 니가 이길거야 누가 더 센지 보자고 내 야도란이 곧 일어날거야 푸린 승 그래 내 포켓몬 가져 아무도 이 잠꾸러기 갖고 싶지 않아 하거든 너 가져 그거 괜찮네 얜 내 포켓몬이야 그럼 푸린 갈 시간이야 집에 안돼 좋았어 하 야도란 가자 친구 어 피카츄기다 찾았다 또 바나나 어 바나나 숙제는 진짜 최악이야 어 내 포켓몬 내 숙제 좀 도와줄래? 여기 바다 난 비디오 게임 좀 할게 행운을 빌어 피카츄 어 이제 수업 들어가야겠다 포켓몬이 날 위해 시험을 대신해줘서 너무 좋네 이게 뭐야? 내 숙제 이건 용납 못한다 이 수업이 달콤한 과학 101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어 피카츄 너 낙제야 이제 넌 도망 못 가 푸린 멈춰 푸린 어? 주인 없는 포켓몬 네가 딱 필요했어 푸린 손때 푸린은 내 거야 그렇게는 안 될걸? 포켓몬 배틀 어서 피카츄 누가 보스인지 보여줘 가라 푸린 쟤네 뭐 하는 거야? 포켓몬 파티 끝이야 완벽한 쿠키네 내 커피도 어? 쿠키 다 떨어졌다 이게 뭐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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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마실래 놀자 샨 배드민턴 축구 프리즈비 버피 플레이 타임 샨 이 좀 빨리 닦아봐 우리 책 읽을까? 샨 놀자 어? 내 피카츄 너? 내 포켓몬 네가 훔쳐갔지 샨 야 땅 잠깐 갖고 싶으면 네가 포켓몬 가져 우리 싸우자 어서 야돌아 싸우는 거야? 어? 낮잠 좋은 아이디언데 잘 가 좋은 꿈 꿔 쟤 내 천생연분이네 내 피카츄 우리 다시 만났어 샨 이 포켓몬 이제부터 네 거야 바아 고마워 모렐로 신나 고마워